네가 이루어지지 만들어. 저기 러브 무대에 계신 분들도 따라주셔도 돼요. 러브 스테이지 러브 스테이지만 와 좀 더 크게 봐요 저희가 아직 이 정도입니다 7월 6일 날 단독 공연을 꼭 오셔서 이렇게 꽉 찬 사운드를 자랑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럼 피스문의 피스 스테이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Don't Stop 한 번 다시 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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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